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0여 년 만에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된 미래통합당 중앙당 고문 조강현 인사드립니다. 같이. 많은 인원이 여기에 같이 입장을 하지 못하고 문 밖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당의 지도부는 정당의 주인들인 당원들의 목소리를 아주 귀하게 들어야 합니다. 지도부는 수없이 바뀌지만 우리 당원들은 영원토록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당의 지도부는 정당을 제집처럼 아끼고 갈고 닦아야 하는데 이렇지 않을 경우는 그 여파가 국화에까지 미쳐서 국가도 흠집이 나게 돼 있습니다. 정당들이 난리파에서 혼잡한 정치파는 결국 정당들만의 흠집이 아니고 국가의 흠집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총선에 대한 참패로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어야 할 미래통합당이 더 이상 나락의 바닥에서 혼잡한 정치판을 딛고 헤어나야 되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떠날 수 있도록 떠나도록 종용을 하는 짓을 다시 벌이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책과 자성으로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하는 출발의 시점에서 며칠 전까지는 외치고 외치던 대통합을 스스로 깨버리고 졸속한 비대위를 위하여 당원과 당규를 바꾸는 전당대회를 또다시 외치면서 내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무나도 당원들에게 무정한 처사들입니다. 수십 년 동안 당의 뿌리를 지켜온 책임당원들은 우리들 책임당원들은 너무나도 처자라고 서글픕니다. 미래통합당의 주인들인 책임당원들의 존재들마저 잊어버리게 하는 이러한 처사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미래통합당 당원 제9장 91조 3항에 무시하고 급조된 부칙조합의 글자 몇 글자로 당원을 새로 신설하고 개정하겠다는 꼼수는 반드시 막아줘야 합니다. 8월 31일 이전까지는 개최되어야 할 신성한 전당대회마저 무시해버리는 무소부리 행위들의 각성을 촉구하고자 오늘 우리들은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허위로 생각되는 하위로 생각되는 부칙의 글자 몇 글자로 상위의 당헌당규 본문을 묶어놓는 몇 년이고 묶어놓을 수 있는 이런 돌출 행동에 대한 전국 행위들은 차기 전당대회에서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전당대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처참한 상태가 도래됩니다. 이미 떠나버린 주도자들이 무슨 책임을 어떻게 지고 비대나 이를 무리하게 인준한 전국대회는 책임조차 거론하지 못하게 되고 맙니다. 결국 미래통합당의 주인들인 책임당원들만 가슴을 치고 주저앉고 말겠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어떻게 정당을 정당의 주인인 당원들에게는 물어보지도 않고 곧 떠나야 될 몇 분이 이러한 기획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참담합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조용히 사임한 당대표를 따라 당의 분열과 진통을 더 이상 야기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당원은 선당 후사임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전국에서 당원들이 직접 선출한 최고위원회가 있고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당선자들이 100여 명이 넘습니다. 이 점을 상기하여 주십시오. 더군다나 기초적 기억이 쇠퇴하여서 총선 내내 미래통합당 당명조차 기억을 못하고 계속 민주통합당을 수차례 지칭한 이러한 상황도 모자랐는지 50년간의 근대 정치, 정당정치의 걸림돌이 되었던 3명의 40대 기술원에다 지도체제를 젊은이들로만 구성을 하겠다는 공허한 인기몰이 발언은 반드시 자제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투표 인구의 절반 이상이 젊은이가 아니라는 점을 상기하고 이에 대한 자명한 현실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오늘의 현실입니다. 정당은 연영대별로 당연히 비중을 맞추어 나가야 합니다. 외부인들의 이런 무지한 발상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공당의 지도자들은 수없이 엇갈리는 희비를 겪고 겪으며 오직 국민과 국가만을 위하여 헌신하는 일면으로 전 세계에서 자유민주주의의 롤모델이 되는 자유대한민국의 반석이 되도록 수많은 당원 동지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서 이 시간에도 열렬히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4월 27일 정론관에서 미래통합당 중앙고문 조강연회 당원 동지 여러분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